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러분은 허리를 조금 다쳐서 지금 며칠 좀 컸습니다. 오늘 수시마 병원에 가서 의사수지님에게 한번 진단을 받아보러 가겠습니다. 그래도今日も 만나기마스 이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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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착하셨습니까? 하루가 맵주 한잔 이라시아 이마세 하루가 맵주 한잔은 한국 노래도 다 되지만 일본 노래도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일본 분들도 가끔 놀러 오십니다 네 일본 노래 중에서 제가 처음 배웠던 노래 게레사 땡 노래인데요 한국 가수입니다 그린덱기가 많았거든요 노래 좀 좋았네 혹시 너가 다가가가 싫어하셨다면 아시다의 일을 낙지게 시험을 아내가 손바니 오이테 네 이마와 아낚아 아이세라 제가 일본어를 공부할 때 일본 노래를 공부를 많이 했었거든요. 일본어 공부하는 방법은 처음에 일본 좋아하는 일본 노래를 가지고 가사를 외워서 그 노래 뜻을 알게 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본어 공부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일본어 공부하는 방법은 처음에 일본어 공부하는 방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. 고맙습니다. 너의 날씨 바람이 안 보여 아직 이수가 안 가래 내 손 손에 들어 여기를 떠나요 여기를 떠나요 안타까운 내 마음만 여기를 떠났다 한 번 죽였다 이 선수의 이 선수의 이어서는 그녀의 지니나와가 アイディング 失晴します いやないけれど 思い出だけじゃ 生きていけない 時の中で耳を貸して 아멘 아멘